첫번째 드라브를 어느정도 만들어냈고 그냥 스탑이네요 아 스탑 럭커 이거 스탑 럭커가 아니라 그냥 스탑이에요 아 이거 스탑 럭커도 좀 풀었어야 되는데 장독대하고 뭐가 달라요 그쵸 고승강수가 집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본진 당한 게 좀 많이 마음에 상한 것 같은데요 많이 패릭된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좀 흔들리고 있네요